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희철입니다. 오늘 꼭 나오는 고난도 필수 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내가 as를 할까? 분사 구분을 할까? 그랬더니 거의 압도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 as 해석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학생들이 많이 말을 했습니다. 현장 강의 학생들은 저하고 as 해석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할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믿어요. 많은 분들이 as 해석 되게 어려워하죠. as의 해석이 가짓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볼 때마다 거의 감으로 느낌으로 넘어간 학생들 되게 많을 겁니다. 오늘 as 해석 한번 끝내볼게요. 짧은 시간에 as라도 한번 임팩트하게 배워봅시다. 자 첫째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as의 해석은 그냥 막연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as 뒤에 어떤 녀석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용법에 예를 들면 수거 같은 걸 빼고 말씀드리면 딱 이렇게 정해집니다. as는 만약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자 이 as를 우리가 접속사의 as라고 불러요. 물론 제목은 정말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as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이때만 해석이 좀 많아요. 사실 수능 범위 한정해서 말을 할게요. 대학 과정 올라가면 해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수능 범위 내에서 지난 7년 동안 EBS에 싸운 분량은요. 이 범위를 넘긴 적이 없어요.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4개.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뭐 할 때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함에 따라서 뭐뭐처럼 딱 이렇게 4가지 해석 안으로 해석을 하시면 무조건 4개 중에 하나는 해석이 돼요.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에는 자 이제 두 번째 as 뒤에 명사는 있는데 뒤에 동사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케이스예요. 다시 한번 as 다음에 명사는 있어요. 그런데 동사가 안 나오는 거야.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 이런 품사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뒤에 꼭 명사는 나와야 돼. 그런데 동사는 절대로 안 나와. 이 as를 우리가 전치사의 a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의 as일 때는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뜻이 두 개밖에 없어요. 딱 2분의 1입니다. 자 무조건 뭐뭐로서 아니면 뭐뭐로처럼이에요. 그래서 매우 간단한 게 as 다음에 명사만 있는 케이스에는 처럼 아니면 로스어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자 셋째 이런 케이스입니다. as 다음에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as 다음에 주어가 없이 동사로 시작을 해요. 또는 as 다음에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가 뭐가 나와도 상관없는데 형용사가 나와도 되고 부사가 나와도 되고 전사가 나와도 되고 뭐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as 다음에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든지 주어 동사가 아예 없는 거야. 제목은 외울 필요 없어요. 무슨 특히나 위에 거 유사관계 대명사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as 뒤에 불완전한 게 나오면 영어 수능 범위 내에서는 그냥 하나입니다. 뭐뭐처럼 뭐뭐 듯이 딱 이거밖에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as가 어려운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 딱 마음 잡고 한 2주 정도만 as 한번 내가 적용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한다면 보통 한 달 이내 2주 이내는 보통 다 마스터할 수 있는 게 as거든요. 한번 복습 한번 다시 해볼게요. as 해석은 철저히 뒤에 구조에 따라 결정이 된다. as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 as 다음에 명사는 있는데 동사가 안 나오면 로서 아니면 처럼 as 다음에 불완전해요.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으면 뭐뭐처럼 뭐뭐 듯이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제 교재에 해석이 올리는 내용 예문 짧은 거 연습한 다음에 올해 EBS 수능특강에 있는 걸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 교재 내용이 있는 건데 공통점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부터 4번까지의 특징은요. as 뒤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이에요. 들어볼게요. 그가 왔습니다. 그녀가 연설하고 뭐가 제일 날까? 몸할 때 정도 해석이 가장 깔끔해요. 그래서 그녀가 연설하고 있을 때 그가 왔습니다. 얘는 몸할 때 정도 해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안 갔습니다. 비가 많이 주어 동사야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 그럼 비가 많이 음 때문에겠지. 우리 안 갔습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세 번째 참고로 이 이승요.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시간 날짜 거리에 이승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더 어두워 컴마 더 추워졌습니다. 뭘까? 더 어두워 그렇죠. 뭐뭐함에 따라서의 세기 제일 깔끔한 건 맞아요. 제가 이따 또 팁 하나 드릴 겁니다. 더 어두워짐에 따라서 더 추워졌습니다. 네 번째 make this form 이 양식을 만들어라 다음이 만든 거 처럼이겠지. 일단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기 했는데 아직 안 알려줬어요. as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센 팁을 자 일단 5번 6번 계속합니다. 5번 6번의 공통점은요. as 뒤에 명사는 있어요. as 뒤에 명사는 있어요. 근데 동사가 없어요. 그럼 전치사의 as라고 하는 거고 로서 아니면 처럼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모두 옷을 입었습니다. 광대 광대처럼 광대 로서 광대처럼이 좀 깔끔해요. 자 그들이 모두 다 광대처럼 옷을 입었어요. 그럼 밑에 문장 요즘 그러니까 래프팅 그러니까 때못하기 그냥 래프팅이라고 하죠. 요즘의 래프팅이 자 이거 get 파플리엄 이거 되다라고 해서 하거든요. 인기 있게 되고 있습니다. 자 로서 아니면 처럼이에요. 레크리에이션의 형태 로서가 좀 맞죠. 요즘의 레크리에이션 형태로서 자 래프팅이 인기 있게 되고 있습니다. 5번 육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7번 8번 100%짜리 해볼게요. 그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여러분들 as 다음에 얼핏 볼 때 어떻지? 얼핏 볼 때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죠. 뭔가 불완전한 거예요. 고민 고민하지 마세요. as 다음에 불완전하면 처럼 드십니다. 그러면 그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처럼 그의 친구 대부인인 것처럼 마지막 문장 h in honest 자 honest라고 하는 거 안에 이 h는 이 h에요. 이것은 silent가 발음하지 않다의 무금의 뜻이에요. 조용하다는 뜻이 honest의 h는 무금이에요. 여러분 as도 해볼래요? as 다음에 주어 동사 보이세요? 없죠. as 다음에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한다든지 주어 동사가 없으면 그냥 처럼이에요. 그래서 our honest처럼 h 차 honest의 h는 무금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5번 6번 7번 8번은 사실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딱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s3의 명사만 있고 동사 안 나오면 처럼 로서 s3의 불완전하면 처럼인 거야.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야. 선생님 이거 그래도 어려워요.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좀 화끈한 팁 하나 드릴게요. 올해 EBS에 있는 지문 중에서 제가 이 지문 빼고 여기에다 필기지 말게요. 여러분들 한 번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특히 이런 구조일 때 에즈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나왔다 칩시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게요. 원어민들 사이에 미국인들끼리 대화를 해요. 원어민들 사이에 에즈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쓸 때 원어민들끼리는 이 에즈가 말도 하기 전에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인지 혹시 알고 얘기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민들끼리 얘기할 때 아니 뒤에 문장 말하지도 않고요. 에즈로 시작하는데 자기들끼리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인 걸 알 리가 없어요. 똑같이 그럼 뭐냐면 우리 당연히 아는 상식 동원할게요. 에즈의 뜻 여러 가지 하였죠. 에즈가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가장 빨리 직톡치게 가능합니다. 원어민들끼리 앞에 부분과 주위의 부분이 서로 무슨 말인지 아니까 의사성 되니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는요. 우리 직톡치게 할 때 이 구조로 나올 땐 아예 해설하지 마세요. 에즈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예 문장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문장이 두 개인 거를 그냥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어법적으로 한 문장에는 주어 동사 한 개밖에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말로 연결시켜주는 말 접속사의 에즈를 써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즈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아예 에즈를 리스크하지 마시고요. 문장 두 개라고 보시면 직독 직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EBS 교재에 있는 조금 긴 문장 갖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 3강의 6번에 있던 문장 한번 끌어갖고 올게요. 많은 새로운 대학생들은 봅니다. 대학 시절을 딱 보장하자 에즈 다음에 볼래? 기회 명사예요. 투 부정사는 꾸며들어갑니다. 어? 에즈뒤의 명사는 있고요. 하지만 동사가 없어요. 오해하지만 안 돼. 스타트 오버는 앞에 투 있으니까 투 부정사라고 하지 동사가 아닙니다. 에즈뒤의 명사만 있을 땐 로서 아니면 처럼이지. 다시 많은 대학생들은 대학 시절을 스타트 오버가 다시 시작하다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기회 처럼 로서 로서 생각합니다. 이거 뭐뭐 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같은 문장이에요. 구장 볼게요. 헨스는 부사의 그런 까닭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럼 세 번째도 같이 볼게요.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을 굳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문장이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11강에 6번 갑니다. 그런 까닭에 해석하지 마실래요. 그런 까닭에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지식이 자원이에요. 끝 한 문장 끝났다고 생각해. 전쟁의 수익성이 요즘엔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돈 되는 거야. 전쟁의 수익성이 감소를 했습니다. 누구나 이해를 해요. 지식이 요즘엔 경제 자원이야. 끝 전쟁했을 때 수익성은 감소한 거야. 전쟁한다고 될 게 아니야. 끝 두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이걸 EBS 교회처럼 모모함에 따라서록 굳이 늘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밑에 봅시다. 아예 해석 안 할게요. 그 식물들이 성장하고 무성해집니다. 한 문장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식물들이 무성해졌어요. 증가된 그늘이 명삼에 된다면 후치 수식이에요. 가로 닫는 건 두 번째 동사 앞입니다. 대의는 식물이고요. 식물이 만들어낸 증가된 그늘은 제약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모해 성장 다른 유형 모해 식물들의 다른 유형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물일까 명삼에 대해서 후치 수식 그렇지 않았더라면 경쟁을 했을 뭐를 위해 남아있는 토양분의 영양분을 위해서 경쟁했을 식물의 다른 유형의 성장을 방해했을 거예요. 누구나 이해한다니까요. 그 식물이 무섭해졌다. 그럼 이 그늘이 빠른 식물의 성장을 제한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때 때문에 따라서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보자마자 feel 꽂혀야 돼요. as 다음에 뭐 나왔어요? shown 이지 다시 shown 이지 혹시 주어 있어요? 없죠. 동사 있어요? 없죠. as 다음에 쌤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던데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보자마자 처럼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처럼 뭐 누구와 누구 2006년도에 누구와 누구에 의해 보여지는 것처럼 반응 뭐에 운전자의 반응 어디에 Electronic 시그니지는 전광판입니다. 전광판 메시지에 운전자가 반응하는 것이 감소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무리 좀 할게요. as 해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기본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이긴 해요. 근데 이런 구조 as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나오면 as 해석 하지 마시고요. 문장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문장이나 가장 빠르게 해석됩니다. 그 다음에 as 다음에 명사만 있고 동사가 없으면 처럼 아니면 로스의 전치사드라. as 다음에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한다든지 주어 동사가 아예 없는 거야. 불완전한 거예요. 그럴 땐 처럼으로 해석하면 된다더라. 수능 범위에서는 딱 이 정도만 공부해도 as 해석은 거의 다 걸려요. as 정리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